이혼 소장? 법원에서 보자고? 이게 왜 안 되는 거야? 네 엄마 어딨냐? 나오라고 그래. 엄마 말려. 소송 못 하게. 이모 그만해. 이모 제삼자야. 전화도 증인 설 테니께 법원에서 오줌을 지르고 똥을 싸는 한이 있어도 성님 살려야죠. 끝까지 소송까지 가시게요? 너희들이 싸움 걸었으니까 해야지. 너희들 원이고 난 피이고.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입니다. 사건 나기 전날 밤 뭐 했습니까? 난 아니라고. 아닌 건 아닌겨. 예술. 저ÄLP과 벽를 구원 dessert 저 III 버스 이스크림